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처보소TV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꽃이 둥근잎유홍초입니다 꽃이 예쁘죠 여러분? 꽃이 정말 예쁩니다 둥근잎유홍초입니다 여러분 이 효능을 보면 변비, 소화, 위통, 당뇨, 타박상, 치료, 소변을 원활하게 하는 부스럼, 붓기, 수종, 종기에 사용하는 약초입니다 여러분 정원에도 많이 심초꽃이 예뻐서 유홍초입니다 여러분 이 유홍초는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 맥꽃과의 한해살이 등굴 식물입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차니까 몸이 차시고 속이 냉하신 분은 과다 복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성이 있는 꽃이 예쁜 유홍초입니다 여러분 꽃이 예쁜 유홍초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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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